네 안녕하세요 마련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봉이라는 BOM? 봉인지 알았어요. AT 토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. 왜 AT 토너냐면 8가지 차 성분이 pH 6.5의 약산성 토너라고 합니다. 끈적임이 없고 피부에 잘 흡수되고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주고 촉촉한 수분톤으로 합니다. 그래서 스킨케어 첫 단계 화장솜에 충분히 물을 적신 후 피부의 안쪽에서 바깥쪽을 부드럽게 닦아주라고 합니다. 스킨 7법으로 사용해도 좋고요. 스킨 7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8이라는 숫자가 적어져 있어요. 그래서 세수를 했더니 피부가 좀 꺼칠꺼칠하고 저 오늘 그리고 머리를 잘 놨거든요. 어떤가요? 슛 슛 하죠? 찰랑찰랑? 그래서 머리카락 자랑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약산성 BOMHT AT 토너를 사용합니다. 투명하지 않고 약간 T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불투명해요. 비눗물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런데 이제 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냄새 맡아본 이 레몬 약간 장미수 느낌이 좀 질깅 들었고요. 약간 불투명이라서 여기 건조한 천에도 한번 발라볼게요. 발라보면 바로 윤기가 나죠. 바로 흡수가 됩니다. 양쪽의 평탈도Й umas단성 그리고 원래는 그리고 흡수 흡수를 시켜 Neder 그리고 그리고 자, 우리 잘 사용해봅시다. B.O.N. A.D. 토너가 좋다고 하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또 새로운 토너로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!